카디비와 오프셋은 2017년 9월 비밀리에 결혼했고 약 3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오프셋의 바람부터 카디비가 스트립클럽 바텐더에게 고소당한 일까지 참 바람잘날 없었죠? 이 딸은 드라마에 지친 걸까요? 9월 15일 카디비가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번 해외 이슈입니다. PMG가 입수한 서류에서 카디비 법률팀은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고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처음 카디비 측은 오프셋에게 딸 컬처의 1차 양육권과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다음날 양육비는 바라지 않고 단지 원만 합의를 원한다고 서류를 수정했습니다. 연이은 앨범의 성공으로 카디비의 재산은 2,400만 달러, 약 281억이고 미고스의 멤버이자 솔로 래퍼로도 활동하고 있는 오프셋은 그보다 더 많은 2,600만 달러, 약 304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셀럽들은 결혼 전 만약 이혼하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카디비의 서류엔 모든 부부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바란다고 쓰여있어 TMZ는 두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이유를 두고 여러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중엔 예전 오프셋과 바람을 피웠던 썸머버니가 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루머도 있었지만 기사에서 카디비 측근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뜬소문일 뿐이라고 유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놀랍지 않다, 재결합하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게 됐는지 빠르게 알아볼까요? 16년 이벤트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같이 노래를 발표하며 가까워졌고 머지않아 비밀리에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뒤 TMZ가 결혼증명서를 발견할 때까진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네요. 비밀결혼 한 달 뒤 오프셋은 무대 위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했고 나중에 당시 이미 결혼한 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홍보를 위한 쇼였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카디비는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 결혼생활을 알리지 않았고 공개 프로포즈는 단지 오프셋이 특별한 프로포즈를 해주고 싶어서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혼하고 약 3개월 뒤 오프셋이 바람핀다는 루머가 퍼졌고 인터넷엔 오프셋으로 보이는 남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영상이 돌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결혼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카디비는 4월 임신 사실을 발표해줘 7월엔 너무 귀여운 딸 컬처가 태어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뉴욕 스트릿 플럽 바텐더 2명이 카디비를 고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뉴욕타임즈는 카디비가 제이드와 제이드 동생에게 과격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어요. 제이드가 오프셋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카디비는 사람을 시켜 중상을 입히려고 한 죄 등 14개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제이드는 래퍼 69의 여자친구입니다. 겨울이 되고 또 인터넷엔 카디비가 출산하기 몇 주 전 오프셋이 썸머버니와 큐반도레게 쓰리썸을 제안했다는 문자가 유출됐습니다. 오프셋은 비행기를 보내주겠다며 적극적이었고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한 그의 행동에 많은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머지않아 카디비는 오프셋과 헤어졌다고 알렸는데요. 일에 책임감을 느낀 썸머버니가 울며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프셋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카디비의 무대에 서프라이즈로 등장해 케이크와 이천송의 장미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카디비의 표정을 보면 그의 돌발 행동에 너무 화가 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오프셋에 진심이 통한 건지 카디비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이후 두 사람은 그래미 시상식도 같이 참석하고 노래도 내며 힙합 분야에 영향력 있는 커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디비를 고수했던 클럽 바텐더 제이드가 EM을 공개하며 다시 인터넷이 떠들썩했습니다. 오프셋은 메일까지 보여주며 SNS가 해킹당했다고 해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갑자기 해킹당했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올해에도 오프셋을 둘러싼 해프닝은 발생했습니다. 3월엔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던 오프셋이 카디비가 들어오자 갑자기 핸드폰을 감추는 모습도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은 또 바람피우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엔 오프셋의 첫째 딸의 엄마도 드라마에 동참했습니다. 라모르는 양육비를 둘러싸고 재판 중이었는데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짐상 싸움이 됐죠. 그녀는 카디비가 임신 중일 때 오프셋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고 요구한 문자를 공개했고 그녀가 관계를 거절하자 오프셋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오프셋의 외도에 사람들은 더는 놀랍지도 않다고 진려했고요. 일부 사람들은 왜 헤어지지 않냐며 카디비까지 비판했어요. 그래도 카디비와 오프셋은 계속해서 사이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귀여운 딸 컬처와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도 SNS에 자주 올라왔어요. 하지만 7월 이후엔 같이 있는 사진도 뜸해졌고 9월 15일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는 뉴스가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모든 여자는 한계점이 있어 카디비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지. 한 번 바람피운 사람은 계속 바람을 피워 카디비가 더 빨리 이혼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워 다시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바람피운 사람은 계속 피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영상 만들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당사자인 카디비는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딸 컬처와 같이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금방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